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병원에서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했고, 아예 없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의료 공백에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전공의 440명을 채용하려 했던 서울 아산병원. 내과 51명, 산부인과 28명 등 대부분 필수 진료과목을 모집했는데,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해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에서도 지원자가 5명 미만이거나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턴 2,500여 명, 레지던트 5천여 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0명인 병원이 대다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빅5병원 4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전공이 104명만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유아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이 복귀는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8월 중으로 전공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10% 내외 감축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비유를 늘려 중증 환자 위주로 병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이 어전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료계와 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산과 전공과별 인력 수요를 파악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배출될 흉부액과 전문의가 최대 6명에 불과하는 등 전공이 가뭄이 전문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큰만큼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